내가 그 과거에 그것을 자꾸 밝히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상담이라고 하면 마치 그 과거를 밝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상담가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거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받지 않겠어요? 크든 작든. 사실 뭐 크다 작다도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내가 받은 상처가 어떠한 유형, 어떤 크기의 것이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정적인 사건을 놓치지 않는 반추의 마이너스 기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우리는 마음의 플러스 기술을 배우자는 겁니다. 저는 마음을 사용하는 기술인, 마음을 쓰는 기술인, 긍정심리의 마음 기술이 있고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챙김의 마음 기술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쉬게 하는 명상의 마음 기술,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 세 가지가 사례별로 들어있고요. 과거의 후회, 과거의 원망입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것이 늘 마음, 사회,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죠.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 과거의 그것을 자꾸 밝히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상담이라고 하면 마치 잘못된 과거를 밝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상담가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담자가 필요로 한다면 어느 만큼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과거를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건강하게 과거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지금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건강한 동기, 즉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과거를 다루고 싶다면 그 사람의 불행한 과거,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과거만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경험한 건강한 기억, 그분이 경험한 아름다운 기억, 그분이 경험한 멋진 기억을 회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속에서 그분의 강점, 그분에게 있는 건강한 동기, 그걸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의 정보처리 특징은요. 인간도 일종의 정보처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정보처리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정보처리 기계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그런 것처럼 그 용량 제한이 있어요. 한 번에, 말하자면 용량이 큰 컴퓨터는, 노트북은 한 번에 여러 창을 띄울 수 있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창을 조금만 많이 띄워도 다 무너지게 되죠. 인간 역시 정보처리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정신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정보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공정한 정보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제와도 같이 작용하지만, 인간에게 원제가 있다면 그것이 또한 복음처럼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내가 다루기가 쉬워요. 마음 사이에 무대가 작기 때문에, 의식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건강한 나를 올리기 시작하면 불건강한 나가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불건강한 나, 다시 말하면 불건강한 나를 이루는 불건강한 동기, 인지, 기억 등등은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소거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거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를 놓치지 않고 내가 반복하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를 반복시키지 않으면 과거는 힘을 잃게 돼요. 과거의 힘을 잃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과거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한 동기, 건강한 강점을 살리고 그것을 활성화하고 적용함으로써 내 삶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처는 아물게 되고, 또 있다 해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마음을 간단한 도식으로 제가 다섯 개의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가운데 까만 원이 있죠. 이게 불건강한 내 모습이라고 합시다. 불건강한 나라고 해도 되고, 불건강한 혹은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작은 하얀 원들이 있어요. 그 원들은 나의 건강한 동기, 혹은 나의 강점들, 나의 밝은 기억들, 나의 건강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까만 원에만,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처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말로는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을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이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보다시피 까만 원은 더 커지고 하얀 원은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정신자원을 써야 되는데 그 제한된 정신자원이 까만 원에만 투입되고 있잖아요. 까만 원은 그걸 먹고 점점 커지고 하얀 원에는 투자를 받지 못하니까 하얀 원은 축소될 수밖에, 수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까만 원은 그냥 두고 하얀 원에 투자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동기, 강점 등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 까만 원, 그게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건 여전히 있다고 칩시다. 사실 그것도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있다고 치더라도 내 마음 사회에서 그 하얀 원들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까만 원이 미치는 힘은 점점 미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과거의 문제점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해소한다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두고 다시 말하면 수용, 받아들임하고 나의 건강한 부분을 키워나가는 건강한 나들을 키워나가는 데 투자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긍정심리적인 접근이고 마음을 쓰는, 앞에서 마음을 쉬는 명상기술 마음을 보는 마음챙김기술 마음을 쓰는 긍정심리기술을 하자면 마음을 쓰는 긍정심리의 마음기술을 배워나가면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의 나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나들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에 하나의 나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진짜 맞을까요? 우리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 혹은 여러분이 낯선 환경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표정, 말, 제스처 그런 것들 만약에 제3의 인물이 각각의 상황에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제3의 인물에게 그걸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일 것 같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찍은 그 비디오를 본 사람은 아, 이 사람은 꽤 외향제인 것 같고 활달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낯선 환경에서 보여주는 여러분의 말의 억양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런 비디오를 본 제3의 인물은 아마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 내향제인 것 같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럼 어떤 것이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입니까? 또 여러분은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좀 옹절한 사람입니까? 까칠한 사람입니까? 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편할 때 그럴 때 보여주는 여러분의 모습은 너그러운 쪽에 가까울까요? 까칠한 쪽에 가까울까요? 여러분이 아마 기분 좋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보여주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말의 인토네이션, 높낮이 아마 그런 것들은 상당히 밝고 그리고 상당히 관대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랬을 때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듣고 대화를 할 때는 아마 조그만 것도 걸리게 되고 아마 까칠하게 또 옹절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어떤 게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일까요? 그 모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의 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들이 살고 있다. 마음은 사회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둘만이 아니라 셋, 넷 매우 많은 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 안에 그 많은 다양한 나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는 평화가 있기 힘듭니다. 우리 사회에도 옛날에는 우리가 독재 국가에 살고 있었죠. 독재 사회 속에 살고 있었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내 마음의 사회가 독재 사회일까요? 아니면 민주 사회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람은 매우 착하고 정말 선한 사람, 소위 우리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마음 속에는 선한 것들만 들어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마치 빛이 있음은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들이 있습니다. 그 나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되면 그 나들은 마음 사회에 말하자면 마음도 큰 사회라고 본다면 거기 무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 무대에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사회의 구석 어디선가 울고 있겠죠. 모르겠어요. 어쩌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스캔달에 휩싸이기도 하고 시첸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면에 그 어두운 그림자 나를 제대로 보아주지 못하고 그 나와 친근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이죠. 마치 우리 사회에서랑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이해하고 그 욕구를 절충할 줄 아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사회에서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도 민의의 귀를 기울여 하듯이 우리 마음에 사는 여러 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나들을 인정해 줄 때 적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를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예를 들면 김정호 혹은 여러분 이름을 대보십시오. 암흑에 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나들의 조화로운 평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 사회론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만 내 마음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나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다양한 면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들여다볼 줄 알고 그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는 이 책을 쓸 때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 마음의 내면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지는 저런 자리에 가고 싶다. 그렇게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정상에 갔다고 한다면 더 잃을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는 잃을 것밖에 없죠.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있겠죠. 자기의 내면의 중요한 욕구, 동기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진다면 분명히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아,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 사람들에게 명성이 높아지는 저런 자리에 가고 싶다. 누구나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정상에 갔다고 한다면 더 잃을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는 잃을 것밖에 없죠.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다 잃은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허전하다면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중요한 욕구, 동기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당장 혼자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상담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 미리미리 마음 공부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내가 뭘 바라는지 잘 알고 특히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은 포유동물입니다. 포유동물에 오게 되면 인간의 뇌는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그 속에서 어떤 만족감, 행복을 느끼게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우리의 반려견, 반려묘가 돼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도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서로 좋아하고, 좋아해주고, 존중해주고, 존중받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죠. 뭘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인간도 포유류고 포유류한테 핵심적인 것은 관계입니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사랑과 자비를, 인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중요한 동기죠. 사랑의 동기, 자비의 동기, 인의 동기 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인간은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성취가 뛰어나다고 해도 기본적인 관계에서 오는 충족이 없다면 허전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회적인 성취가 낫다고 자존감 낮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생계가 위험할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몰아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전철에서 그런 분들 볼 때가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가끔 있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아주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 다정하게 팔짱 끼고 있는 모습 그 사람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대학교를 나와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또 인서울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스카이 대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그 삼성에 들어가야 됩니까? 억대 연봉자야 됩니까? 그래야 그 서로 다정한 눈빛으로 사랑을 나누는 다정한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어려울지도 모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의심하지 않겠어요? 저놈이 정말 나를 인간적으로 좋아서 저러는 거야? 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내 권력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좋아서 그런 거야? 사람을 아마 믿지 못할걸요? 권력이 너무 큰 사람 또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아마 인간관계에서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핸디캡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핸디캡을 돈 많은 사람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지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예나 돈이나 이런 사회적 물질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삶의 내면의 정말 중요한 동기 특히 관계의 동기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지구에 와서 이 지구별에 와서 돈은 많이 벌고 권력도 높게 가졌는데 어떤 사람하고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받는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존중받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 지구별을 떠날 날을 맞게 된다면 슬프지 않을까요? 일단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비라고 그래서 보통 자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고 고통을 제거해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자기 자비라고 할 때는 먼저 나 자비의 대상이 나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인간들은 이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을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매우 혹독해요. 마치 지옥에서 온 보스 같은 나가 있어서 다른 나들을 몰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딴짓하면 안 되게 왜냐하면 자칫하게 되면 이 무한 경쟁에서 루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닥달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모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비난 자기 혐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피해의식에 설 잡힌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기 비난에 빠지지 않고 중도의 길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비로 나가는 자비라는 말이 너무 조금 옛스러운 표현이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하면 사랑과 자비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마음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공감해주고 그것을 고통을 제거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 욕구죠. 그런 사랑과 자비의 욕구를 자꾸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 어려운 나를 먼저 제일 먼저 내 스스로가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불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감춰진 은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행운이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면 감춰진 재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늘 그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삶의 목적 삶의 동기 이것을 분명히 하고 물론 하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동기들 몇 가지가 어떠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나가겠구나 이거를 알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도 불운이다 행운이다 쉽게 단정짓지 않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불운이었던 것이 재앙이었던 것이 축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은총인 줄 알았던 것이 재앙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꿈보다 해몽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좀 강하게 밀고 나가고 표현해 보게 되면 세상에 악몽은 없다. 악몽에 해몽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될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지금 당장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긴 안목에서 볼 때 이것도 받아들여 나갈 수 있을 때 이것과 함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즉 저항함으로써 저항함으로써 내 발목에다가 무거운 쇠구슬을 달지 말고 가벼운 발건으로 나갈 수 있게 즉 나의 건강한 동기를 이 속에서도 나의 건강한 동기와 인지를 활성화하고 동원시키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만 마음을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만 마음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설거지하는 동안은 마음이 참 편안했다 설거지 명상을 설거지 명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닷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감각 그 감각을 온전히 경험하는 겁니다. 요즘 명상에 관심들 많으시죠? 여기저기서 명상 얘기 들을 수 있고 기업에서도 명상을 관심 갖고 보급하는 그런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상에 좀 원화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그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일단은 명상이 너무 다양한 이름으로 명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흡 명상은 잘 아시죠? 호흡 명상 또 행위 명상 그것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마음 챙김 명상은 뭐고 호흡 명상은 뭐고 마음 챙김 명상은 같은 뜻인가? 또 같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명상을 말하는 분도 있어요. 감사 명상 자비 명상 그런 말을 쓰는 분도 있어요. 또 거기까지는 또 명상 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부자가 되는 명상 이런 분도 있어요. 또 뭐 다이어트 명상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숙고 명상 그런 말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글쓰기 명상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요. 그러면 명상이 아닌 게 뭐죠? 다 좋은 거는 다 명상이라고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명상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명상은 그 우리의 마음을 쉬는 마음기술이다. 그래서 명상은 저는 마음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마음수행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음수행에 우리 마음을 쉬는 명상의 마음기술이 있고 또 마음을 보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저는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명상은 마음을 쉬는 거구나 마음챙김은 내 마음을 보는 거구나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음수행에는 마음을 수행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 마음을 수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역량 실력을 키우자는 것이죠. 그걸 왜 키웁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자는 것이죠. 우리가 노트북을 쓰거나 스마트폰을 쓸 때도 그 용법을 잘 알아야지 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이해하고 잘 쓰면 좋은데 특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독특한 부분이죠. 이 생각이라는 기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서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이 지구를 거의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생각으로 인한 폐해도 있죠.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과거를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미래를 당겨와서 걱정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상그룹은 생각을 버린다 그러는데 버리는 건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또 쓸 수 있어야죠. 그래서 명상은 생각을 쉬게 하는 기술이다. 저는 일단은 행위 명상을 강조합니다. 행위 명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상에서 쉽게 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 명상도 좋은데 호흡 명상을 하려고 하면 따로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명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행위 그 행위와 함께 명상을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늘 하는 행위를 통해서 생각을 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영향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닦으면서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따가 저녁에 뭘 먹을까 하든지 뭐 이러한 사소한 생각도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분들이 과거의 어떤 특정한 것을 놓치지 않고 반추하면서 후회와 원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이런 행위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쉬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단 30초만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아 봐주세요. 라고 한다면 성공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제가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주문을 하지 않았다면 뭐 30초가 아니라 뭐 3분 3시간 이 지나더라도 하얀 북극곰을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순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히 우리는 이 주의를 쓸 때 정신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정신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이 주의를 보내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하나에다가 보내게 되면 다른 쪽으로는 적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제로섬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어떤 생각의 욕구에 깊게 정신자원이 투여된다. 즉 주의가 보내진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각이 흐릿해집니다. 내가 다니면서도 예를 들면 걱정거리가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도 잘 몰라요. 내 뺨에 부는 닿는 바람이 어떠한지 개나리가 폈는지 그것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고민, 걱정 이것에 정신자원의 주의가 투여되게 되면 그만큼 감각에는 적게 투여되게 됩니다.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흐릿하게 경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쉬는 기술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고통받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치료에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명상이 치료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를 닦을 때는 이만 닦고 요리를 한다면 요리에만 마음을 모으고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만 마음을 또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만 마음을 주의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이를 닦는 동안에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요리를 준비하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명상을 배우기 전부터 명상을 하시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설거지하는 동안은 마음이 참 편안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게 모르게 설거지 명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은 어떤 분들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날의 피로를 푸는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샤워를 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감각이 내 의식 공간에 쑥 들어오면서 그날에 있었던 그 복잡한 생각들이 함께 있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경험을 한 것이죠. 설거지하는 동안에는 딴 생각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죠. 그러나 일을 닦을 때는 역시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역시 복잡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아직 명상의 기술이 익숙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설거지할 때는 내가 마음이 평화롭지만 내가 이를 닦을 때도 마음이 평화로워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닦을 때 이만 닦는다. 이 닦을 때 이만 닦는다는 게 뭐겠어요? 이 닦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감각 그 감각을 온전히 경험하는 겁니다. 이 닦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치약의 향 치약의 맛 칫솔을 쥐고 있는 손에서의 느낌 또 칫솔모가 이와 잇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지는 촉감 또 무엇보다도 칫솔질할 때 나는 치카치카치한 소리 이런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온전히 음미하듯이 누려보십시오. 걷기라면 걷기에서 설거지라면 설거지 샤워면 샤워 그 요리면 요리 요리할 때 경험하는 이 도마소리 양파를 깔 때 나는 그 냄새 그 양파를 그 당근을 썰 때 나는 또 냄새 빛깔 그 소리 등등 그 오감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 감각에 온전히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내 주변의 감각에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명상훈련입니다. 왜 훈련이죠? 자꾸 다른 생각이 날 겁니다. 부단히 또 이를 닦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과거에 대한 후회 원망 후회를 하면은 내 탓이고 원망이면 남 탓이겠죠. 후회를 하면은 우울해지기 쉬울 것이고 원망한다면 분노로 가겠죠. 화병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알아차리고 다시 또 지금으로 지금의 이 닦기로 꾸준히 꾸준히 하시면 차차차차 그 생각이 떠오르는 시간이 줄고 고요하게 감각에 마음이 열어지는 그런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차차차차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 닦을 때 샤워할 때 요리할 때 혹시 또 혼자 밥 먹게 됐다면 뭐 여러 시 밥 먹으면 또 대화를 또 즐기시고요. 혼자 밥 먹게 됐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보거나 뭐 다른 TV를 보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죠? 내 마음을 다루는 기술 마음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 자체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컴퓨터 게임에서 보게 되면 그 컴퓨터 게임이 너무 쉽다면 누가 컴퓨터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 너무 한 번에 다 모든 그 괴물들을 격파할 수 있고 던전에서도 금방 빠져나온다면 그 게임은 너무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 번 싸우다 죽고 또 죽고 하면서 괴물의 약점을 발견하고 괴물의 공략법을 쓰게 되고 던전에 빠져서 고생하다가도 그 던전에서 빠져나오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알게 되면 거기에 머물지 않죠. 거기에 머문다면 이제 재미없어요. 그 다음 2단 스테이지 2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말하자면 게임 공부를 하는 거죠. 일상에서도 좀 동기를 내시고 아 나도 좀 이런 마음 기술을 배워야겠다 하면 부단히 또 씩 웃으면서 응 그래 하고 다시 또 지금 여기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명상은 바로 지금 여기에 사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감각은 바로 지금 여기예요. 제가 보는 이 볼펜은 1초 전에 볼펜이 아닙니다. 지금 볼펜이에요. 1초 후에 볼펜도 아닙니다. 지금의 볼펜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감각과 친해지는 훈련이고 지금 여기에 사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명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사는 훈련 그런 것을 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인데 여러분은 욕구 생각을 쉬는 마음 기술이 양성돼서 혹시 여러분이 좀 우울이나 불안이나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 치유도 경험하실 거고요.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들이라면 스트레스가 주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관심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서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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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